3단계 메인 오늘의 시간 헤매 전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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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예전에는 면역에서 출발 끝나가게 유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그때 민자로 다 밀었던 기회예요?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때 철신 박았다고? 집에 있는 내내 그거 하고 있었죠. 대단하시다.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원래 최종 목표가 이거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그걸 해온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도착해 봐